애플의 뉴욕 증시 새해 첫 거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서는 기업이 됐습니다. 외신에 따르면 애플 주가는 이날 새해 첫 거래에서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약 3% 급등해 주당 182.8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. 단 16개월 만에 시총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선까지 수직 상승한 애플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최저점으로부터 2년도 안 돼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.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애플은 이날 주당 182.01달러로 거래를 바쳐 종가 기준으로는 시총 3조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